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방법은 대단히 마이크로한 부분 작은 부분 또 매크로한 부분 큰 부분 동시에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노원병에 상계 1동과 상계 2동에서 진짜 투표지 4장당 1장의 가짜 투표지가 어떻게 투입됐는 것은 굉장히 마이크로 아주 세밀한 부분이죠. 이제 매크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 부정을 다루는 데서 정말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직 기술자 기술직 공무원 출신으로서 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 최중구심입니다.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이 최중구심의 페이스북입니다. 이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께서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를 클릭하게 들어가시게 되면 전부를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 전부 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상에 구축해 놓은 겁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개인이 다 해낸 겁니다. 선거 사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선거 사기 데이터베이스를 이 최중구님께서 오늘 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습니다. 선거는 쇼다. 선거운동도 쇼다. 권력은 선거조작위원회로부터 나온다. 감투는 선거조작위원회가 하사한다. 선거조작위원회한테 아부해야 당선된다. 대한민국 부정선거 증거자료 모험집 이렇게 여러분들 공개를 한 겁니다. 어제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 포토샵을 잘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 공개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의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특히 주력부대인 전산조작과 보조부대인 실물위조투표지 투입은 여러분이 보시는 그런 단계 가운데서도 2번 3번에 집중됩니다. 조작작업이 거의 95%가 2번 3번에 다 완료가 됩니다. 사전투표함이 당일 투표가 끝나는 저녁에 개표수로 이동할 때는 이미 게임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수기 수건표를 이번에 수건표 개수기로 바꾸고 완전 전면 수개표를 한다 이렇게 하자면 그건 다 말장난입니다. 앞에서 바꾸든 뒤로 바꾸든 관계없는 건데 왜 그러냐면 모든 작업은 2번 3번에 다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숫자 개수 조정은 11번 12번 여기 작업에서 하겠죠. 그러나 95%는 그냥 2, 3번 작업이 다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것을 좀 더 정교하게 최준구님께서 포토샵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게 되면 선거인수는 대개 한 4,400만 내외가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 사기에 가장 주요한 그런 핵심 포인트는 특정 후보에게 더해줄 수 있는 특정 후보에게 표은기를 해줄 수 있는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예를 들어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약 240만 표였습니다. 그 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선거인수가 확정되면 예를 들어서 4,400만이면 그중에서 사전투표율을 얼마를 올리면 그 정도로 확보할 수 있는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전투표가 실시가 될 때 이미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게 되면 몇 표를 훔칠 것이다. 즉 사전투표를 몇 프로로 부풀릴 것이다. 그것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작업들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것처럼 노원병의 상계 2동에서는 투표장에 온 실제 사전투표자 수 4명당 한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전산조작으로. 그래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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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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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어제 인천연수월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소에 4명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투표원기를 받으면 그때 더블당 후보가 여러분 기표된 한 장을 집어주는 겁니다. 인천연수월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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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더블당표입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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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렇게 집어넣어준 겁니다. 노원병은 4장당 한 장입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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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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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전산조작이 먼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산조작. 또 아주 조악하기 때문에 한 몇 줄 한 두세 줄 정도면 조작이 다 됩니다. 그러면 10월 11일 강서부청장 보궐선거. 김용빈 신임 선관위원장 체제하에 치러진 공직선거에서는 어떻게 조작을 했냐. 그 이때 조작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진짜 투표지 두 장당 더블당 후보가 여러분들 기표가 된 한 장을 투입한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많이 해가지고 김태우와 진교훈의 득표율 객자가 17%를 만든 겁니다. 그게 누구 밑에 씁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치러진 선거입니다. 날이 갈수록 태산인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선거 부정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x입니다. 선거 부정이 날로 갈수록 뭡니까. 도대체 특수부 수수. 여러분들 뭐죠.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작업이 그러니까 심상정이 4.15 총선이 있기 전 몇 달 전에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 나를 방문하셔서 이번 4.15 총선에서는 더블당 수뇌부가 지역구를 최소 160석 정도를 만들고 총 180석을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상정 씨가 한겨레에서의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몇 달 전에 몇 달 전에 어떻게 이런 가능합니까. 선거인 수가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인 수는 그냥 4,400만 가운데 일부인 겁니다. 4,400만. 4,400만 가운데 조금 더하고 조금 덜 하고 이런 겁니다. 어제 선거인 수 말씀드렸죠. 어제 선거인 수.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될 게 지금 여러분 뭡니까. 더블당에서 선거인 수 아니까 이번에는 몇 표 훔쳐야겠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우리가 최소한 200석 해야 되죠. 이번 선거는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151석 정도는 해야 되죠. 그게 뭡니까. 151석에 맞추면 151석이 나오는 거고 200표에 나오면 200표에 딱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 4.15 총선에 몇 프로 맞췄습니까. 26.7%에 맞춰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실제 투표율보다 뻥튀기를 해 가지고 26.7% 사전투표율을 선거인 수 기록한 사전투표율을 26.7%에 맞춰 조작을 한 겁니다. 그게 이름대로 선거인 수가 확정되고 사전투표가 실시가 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국민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알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그래서 cctv 뭐죠. 사전투표소에 가는 cctv 동네 cctv 다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장도 뭡니까 cctv 없는 데를 주로 선택하겠죠. 그리고 부정선거 방지대나 클린선거 시민행동이 여러분 정부에서 한 4천 명 정도까지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들 캠코드라 찍으려고 다 방해를 한 겁니다. 할 수 없게끔. 신분증 사전투표 신분증 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는 딱 선거만 나오면 다 파쇄해버리고 통합선거인명부 만들어 가지고 그냥 통합선거인명부가 여러분들 온라인상에 있는 겁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겁니다. 전국에 3천 한 3백 개 정도 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마치게 되면 행랑식 관내 사전투표함이 지역 선관위로 가는데 몇 표가 들어있는지 전혀 여러분들 개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 행랑식 투표지가 그대로 지역 선관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4박 5일 사이에는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위조투표지 투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위조투표지 투입이. 딱 맞아 떨어질 수도 있지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4.15 총선처럼 맞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하고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실물투표지가 그래서 나중에 다 소각 파쇄하고 파쇄 소각하고 그냥 인쇄소를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4박 5일 사이에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함 개함될 때는 그 안에 진짜 있고 가짜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진짜 있고 가짜를 가지고 다 기계 돌리고 계속이 수검표하고 수검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안에 이런 진짜 백표 가짜 백표가 들어있는데 진짜 가짜를 이렇게 투표지 부르기 돌리고 수검표하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야기죠. 그걸 우리 전면 수검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차라리 국민을 돼지개라고 생각해라 이놈들아.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걸 한 장으로 딱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걸 최준구님께서 작성해 가지고 보내주신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제가 만든 이걸 방송을 보시고 시각적으로 작성한 겁니다. 여기서 다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봉주 위원이 사전투표가 끝났을 때 나는 너희들이 무슨 짐승짓을 했는지 안다 이렇게 한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짐승짓을 어떻게 했는지 안다. 다 사전투표일 날 다 조작하고 4박 5일 사이에 다 쑤셔넣고 그렇게 작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최준구님 전직 기술직 공무원 최준구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